자연수 n에 대하여 수열 an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곡선 이런 삼각함수가 포함된 2차식이죠. 절대값에. 그리고 직선 y는 2n-1분의 7이라는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가 바로 an이다. 이 말이 되겠죠. 제일 먼저 삼각함수는 각을 맞춰줘야 되는데 각이 여기는 m파이 x고 여기는 m파이 x 플러스 2분의 파이네요. 그러면 2분의 파이는 함수가 변호는 축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 거고 2분의 파이에서 90도만큼 더 갔다가 m파이 x만큼 더 갔기 때문에 이건 2산면에 해당되는 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산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 마이너스 2 사인이 되겠고 플러스 4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코사인 제곱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 사인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y는 여기는 4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인의 그래프, 이 절대값, 이 그래프 2차식의 절대값의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치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N파이 X를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T로 치환하게 되면 여기는 y는 절대값 4T 제곱 플러스 4T, 2T, 2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값의 그래프는 먼저, 2차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축 아래 있는 부분을 꺾어 올리면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꼭 찍고 가는 거예요. 먼저 대칭축,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고 y절편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는 대칭축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대칭축은 두 실근의 합의 반띵,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두 실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2이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반띵,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꼭지점의 y 좌표는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꼭지점의 y 좌표 구하는 것은 상수항에서 4a분의 b 제곱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꼭지점의 y 좌표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a, 최고차항의 개수의 4배니까 16이 나오고 일차항의 개수 제곱이니까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고요. y절편은 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 잡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잡고 근데 끝점이 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지금 그럼 끝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컴마 여기는 1이 나오겠죠. 1, 그래서 마이너스 1 컴마 1이 되고 끝점 또 1을 집어넣게 되면 1을 집어넣게 되면 4 더하기 2 빼기 1이기 때문에 1 컴마 여기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꼭점 이렇게 지나면서 y 절편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꺾어 올린 그래프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꺾어 올린 그래프를 들어가면 y축, x축을 그려봤을 때 자, 이건 t축이 되는 거죠. t축 여기는 y축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이 마이너스 4분의 5로 꺾어 올리면 이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는 4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y 절편은 1이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1을 끄집어 올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끝점도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 되겠죠. 지금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꺾어 올린 부분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은 값이, 1을 집어넣은 값이 5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5까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1을 집어넣을 때 1을 집어넣을 때 이 값이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n의 1부터 5까지 대입을 하세요.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n의 1을 집어넣으면 y는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긴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7이라는 그래프, a1이라는 친구죠. y는 7은 이게 5일 때 최대이기 때문에 7은 더 위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교점의 개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1은 0이 되겠고 n의 2를 집어넣게 되면 2를 집어넣게 되면 n의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3분의 7이 되겠죠. 지금 3분의 7인데 3분의 7이라는 친구는 이건 2점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4분의 5보다 더 크겠죠. 지금 그럼 교점의 개수는 하나네요. 근데 교점의 개수가 하나라고 해서 우리는 이 a2를 한 개 이렇게 쓰시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t의 값의 개수가 이 t의 개수가 한 개인 것이지 이 x, 이 각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t의 값이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in, m파이 x가 m파이 x가 알파인데 n의 우리는 2를 집어넣은 거니까 2m파이 x가 되겠죠. 근데 이 각의 범위는 이 x의 범위는 0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기 때문에 2m파이 x는 2파이 x 2파이 x는 0부터 우리는 4파이까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sin은 y 좌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0부터 4파이까지죠. 그러면 이 단위원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알파라는 친구는 이 알파라는 친구는 0과 1 사이에 뭔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럼 여기서는 단위원 하나의 단위원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은 지금 0부터 4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겹의 원이 있기 때문에 a2라는 친구는 a2라는 친구는 4개의 교점의 개수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의 3을 집어넣게 되면 y는 3을 집어넣은 거니까 n의 3을 집어넣으면 600이 1이니까 5분의 7이 나오겠죠. 지금 5분의 7인데 이 5분의 7과 이 꼭지점 4분의 5를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는 20분의 4를 곱하니까 28이 나오겠고 꼭지점에는 5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20분의 25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y는 y는 5분의 7 20분의 28이 이 꼭지점 보다는 더 위에 있겠네요. 이거 위에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n이 2일 때 상황하고는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싸인 3을 집어넣은 거니까 3을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는 3에 3파이 x가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3파이 x라는 것은 0부터 3파이 x이기 때문에 여기는 6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하나의 원이긴 원인데 이 하나의 원에는 두 개의 교점이 존재하지만 이거는 3파이 x라는 것은 3파이 x라는 것은 세 바퀴를 도는 거죠. 세 바퀴를 도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바퀴에 점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세 바퀴 즉 다시 말해서 a3일 때는 이게 한 바퀴에 두 개씩 나오는 거니까 세 바퀴면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n에 4를 집어넣게 되면 n에 4를 집어넣으면 y는 자 여기에 4를 집어넣으면 8 빼기 1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y는 1은 y는 1은 이렇게 이 y절평과 이 끝점을 동시에 지나는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싸인 m파이 x가 싸인 m파이 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이 t의 값이 이 t의 값이 이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하나하고 또 0이 될 때죠. t의 값이 0이 될 때고 또 뭔가 있겠죠. 이렇게 뭔가 이걸 베타로 하겠습니다. 뭔가를 그러면 이거는 n이 지금 4일 때이기 때문에 n이 4일 때이기 때문에 0부터 4파이 x는 4니까 이거는 8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이 하나의 원이 이거는 4개의 원으로 겹쳐진다. 이 말이 되겠죠. 이 하나의 원에 4개의 원이 겹쳐지는데 여기에서 싸인 y자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 이 하나의 원에는 점이 하나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게 원이 4겹이 있기 때문에 4겹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하나가 아니라 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싸인 y자표가 0이 되는 점은 이렇게 두 개라고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시작점에도 동호가 있고 끝나는 점에도 동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바퀴 우선 이거 0부터 4파이 x가 8파이까지는 이 8파이의 동호를 넣지 않았을 때 마지막은 동호를 넣지 않고 처음은 동호를 넣고 마지막에 동호를 넣지 않았을 때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바퀴가 되는 거죠. 그럼 점은 하나의 원에는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네 바퀴이기 때문에 이 0이 되는 것은 0이 되는 것은 우선 이 하나의 원에 하나의 원에 두 개의 점이 나오는데 네 개의 단위원이 겹쳐지는 거니까 여덟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맨 마지막 이거는 8파이는 뺀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이 간까지 이제 4파이 x가 8파이일 때는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0일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0일 때는 마지막 이 마지막 끝점에도 동호 들어가니까 4파이 x가 8파이가 될 때도 8파이가 될 때도 교점이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이거는 8플러스 1 9개가 되는 거죠. 베타라는 친구는 베타라는 친구는 이렇게 되는 거죠. 0과 1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위원에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데 두 개인데 이거는 4개의 원이 8개의 원이 4개의 원이 겹쳐지는 거죠. 4개의 원이 겹쳐지기 때문에 여기는 베타가 되는 경우는 8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개이기 때문에 4하고 8을 더하면 12에 12에 9을 더하면 네 번째 원은 12에 9을 더하는 거니까 21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5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라는 경우도 여기다 풀어보시면 0부터 N에 5를 집어넣은 거니까 5파이 X가 되는데 각이 여기는 5를 집어넣게 되면 10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5를 집어넣으면 Y는 5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는 9분의 7이 나오겠죠. 9분의 7이라는 친구는 1보다는 작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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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점은 4개 나오는 거죠. 근데 상황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단위원을 그렸을 때 이 단위원을 그렸을 때 이 10파이이기 때문에 이 원이 5겹이 겹쳐지는 거죠. 5개. 그러면 이 음수가 되는 거 2개 음수가 되는 어딘가에 음수가 되는 것은 Y좌표가 2개 나올 텐데 이게 5개를 그리는 거니까 여기는 10개가 되겠죠. 지금 이쪽은 10개. 그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때도 더 위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10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점 0과 1 쌓이는 2점도 마찬가지로 10개가 나오겠죠. 여기 2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Y좌표가 이거 2개 나온 거니까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10개가 4번 나오기 때문에 A5라는 것은 A5라는 것은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1부터 A5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우선 4하고 6을 더하면 10이죠. 40을 더하는 거니까 50이 나오죠. 이 50에서 22를 더한 거니까 우리가 보잔 답은 71이 71이 답이 되겠습니다.